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나요? 2022년 골프버디 인기 제품 특가전으로 특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GB 레이저 아톰 그리고 GB 레이저 라이트입니다. 아톰은 성능이 좋으면서도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초미니 사이즈라 세상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말 그대로 가성비 전설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되는 게 없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골프버디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가전이니만큼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알림받기 스토어 쿠폰에 포토리뷰까지 작성하시면 라이트는 35,000원 할인된 119,000원 아톰은 6만원이나 저렴한 239,000원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세요. 이 영상을 늦게 보셨다면 어쩌면 특가전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